안녕하세요 뉴욕 케데릭쌤 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 분께서 구독자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구독자 분은 미국에 공부를 하러 오셨다가 늦은 나이에요 공부를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가신 후에 다시 한국의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한국에서 오셨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 있으셨던 에피소드에 대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늘 한번 영상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래퍼 흑인교수와 학생인 나 안녕하세요 뉴욕 기다리쌤 항상 미국 삶에 관한 영상 정보와 몰랐던 생활상식 등의 영상 올려주시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쌤님의 구독자 사연 내용 중에 제 경험 하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재미삼아서 보시라고 사연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저는 다니는 한국의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미국의 뉴욕으로 공부를 하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40대 초반 회사에서의 결정으로 대략 6개월 정도 강남에 영어 회화 학원반을 출근 전에 신청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학창 시절에 영어 단어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어서 미국의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갈 기회에 그리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시간이 다가오는 삶에 약간은 흥분이 되었었지요 그리고 미국 뉴욕에 입성을 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공은 비즈니스를 신청해서 새로운 세계에서의 삶의 반전과 또한 나이가 학업을 하기에는 지난 나이가 되었지만 흥분과 함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부의 책이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사전 찾아가며 강의실 옮겨 다니는 시간들은 정말 재미있는 빡빡한 회사 생활에서 벗어난 흥미있는 늦은 나이의 학생 신분이 되었지요 어느 첫 학기 첫 강의 시간인 상법 비즈니스 로우 시간 강의실을 찾아가서 계단식 좌석을 앉아서 교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교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젊은 흑인 교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아 교수님이 정말 젊구나 하고 감탄을 하고 눈이 뚫어져라 강의 시작과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부터 악몽은 시작되었지요 이 젊은 교수님의 스피치는 완전히 랩이었어요 대화법이 아닌 랩 수준의 강의를 들으면서 상법의 지식은 고사하고 단순한 말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요 다음날 강의도 그 다음 시간의 강의도 저는 단 4분도 강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제를 내주는 일들은 집과 도서관에서 가서 열심히 보충을 하고 기한 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기는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학기가 학기 말 시험이 있는 날 시험 문제를 바라들고는 마지막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의 질문이 상법과 민법을 동반한 우리의 삶에 관해서 법 적용 범위를 모두 접목해서 제출하는 거였습니다 50분 내에 말입니다 시험 문제의 질문이 저는 멘붕이 오면서 아... 아... 하고 연발하고선 대충 문법에만 맞게 내용을 쓴 후 결국 순간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 시험 망치면 내 성적은 낙제할 수도 있어 정말 창피한 일이지만 다음 학기에 재수강을 해야 하고 저 교수를 다시 만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데 어쩌나... 이런 생각의 고민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작성을 끝난 후에 제 이름을 다시 확인한 후에 시험지 위에 한마디의 문장을 썼습니다 교수님 저는 외국인 학생인데 교수님 오늘 시험 문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쓴 거 확실히 어필을 하자 결심이 들더군요 그리고는 시험 후 교수실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문을 열더니 본인의 과목을 듣는 수강 학생이냐고 묻더군요 그야말로 교수님은 저의 존재도 몰랐던 거죠 당연히 수업 시간에 참여를 못하고 학기를 보냈으니 말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름이 땡땡땡이고 이번 학기 단 한 번도 결석이나 지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죄송하게도 교수님의 강의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고요 참여를 못한 수업에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제 점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제 이름을 다시 한번 묻더군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의 컴퓨터를 틀더니 학생관리 파일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보더니 딱 한마디 하더군요 오케이 저는 할 말을 했다 생각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주가 지난 후 제가 받게 된 성적표는 A가 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움과 감격으로 그때의 생각을 지금도 다시 해보면 제게 남는 삶의 경험에 습득되는 한 가지 세상 사람, 삶의 모습, 솔직과 진실의 소통은 있구나 많은 뉴욕키다리쌤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민 생활의 낯선 곳에서의 삶이 고단하시고 낙심이 있더라도 힘내시고 그래봐야 사람 사는 땅은 모두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신 뉴욕키다리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는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이제 젊은 시절에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젊은 교수가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내 주신 분보다 나이가 좀 더 젊은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인종들을 대하게 되면서 어떤 인종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어의 인토네이션이 고질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딱딱한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의 자신감을 갖고 사는 민족도 있죠 이렇게 말씀을 보내주신 사연자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미국에서 살다 보면 사람 사는 거 얼굴색 틀리고 나이와 성별이 틀리고 사는 모습에 또 사는 레벨이 틀리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의 감정은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고 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EU 주변에 옆집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의 어떤 소통 관계도 그럴 경우가 있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면서 학부모들 관계에서의 어떤 대화나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똑같이 삶의 수준을 따지기도 하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옆 사람의 또 비방을 하기도 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나의 마음을 진실되게 솔직하게 또 서슴없이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주는 그 모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정말 똑같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바디랭귀지 바디랭귀지 라고 하죠 사실 스피킹을 잘 못하고 영어가 퍼펙트하게 하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몸으로 액션을 취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럴 때에 상대방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는 것을 많이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나쁜 말 bad word를 하게 되면 욕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내 눈빛을 보고 내 인터내션만 보고도 저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세상 살면서 여러 인종을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미국 하지만 우리 이 사연을 보내 주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구독자분처럼 삶의 모습에서 솔직하고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면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 또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게 미국의 삶 또한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의 삶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이민자들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소식 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 정도의 분량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메일로 제가 밑에 자막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많은 사람들과 구독자분 시청하시는 분들과 공감대가 생성될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활의 모습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